할인 쿠폰을 모으세요? 로열티 포인트? 쇼핑 바우처?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30개 이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너무 많지 않습니까? 모든 포인트와 인센티브라고 칭함한 쿠폰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가능합니다. 가트코인에서는 쇼핑 인센티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포인트, 쿠폰, 바우처 대신에 가트코인 가맹점은 디지털 토큰을 제공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디지털 토큰입니다. 실제 돈과 같습니다. 수많은 유명 브랜드와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토큰으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. 제품 구매, 선물 교환, 할인받기 또는 토큰을 계속 모아 점점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. 토큰의 가장 좋은 점은 필요 없을 경우 항상 가트 거래소에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제 쇼핑을 하실 때 가트코인 로고를 찾아보세요. 그리고 잡다 한 것이 들어간 지갑은 영원히 잊어버리세요. 가트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당사의 웹사이트인 www.gatcoin.io에 가입하세요.